오늘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낮 동안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다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행히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해지겠지만 오락가락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전북 내륙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낮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높겠는데요. 대전과 대구 19도, 광주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17도, 인천 15도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17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는 17도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남부 안성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비구름이 지나고 당분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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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